자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포격기 탁콘 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했던 거 그대로 나와주고 있죠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포격기 탁콘 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일단 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우리 기술 마이너스 2% 빠졌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흘러낸다 했죠 이 2평승 구간까지 우리가 떨어질 걸 각오하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여기서 매물대를 지탱해 줄 그 매물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흘러넘치는 건데 자 제가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올라 줄 수 있는 상승 모멘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심상치 않게 개인들의 매수자들이 정말 많고 연기금 3호 펀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에서 던져준 이 107만 주에 대해서 외인들이 바로 받아 줬습니다 자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 7월 2일자 2035원 자 7월 2일자면 이 날짜 인데요 이럴 때 이 107만주를 살 수 있는게 우리 개인들이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구요 절대 아니란 거죠 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속해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예전 패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모습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제가 어떤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걸 말씀을 좀 드리면 될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AI 및 전력 위기에 다가온다 자 이거는 제가 대한전선도 그렇고 대원전선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술까지 제가 싹 다 말씀드렸을 때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냐 자 지속가량 에너지 및 전화하냐면 미국의 전기 전력의 3배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뉴스가 안착을 해줬습니다 자 보시면 미 전부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 자 AI 전력 속 급증되어 폭력 태양광 한계 대형 원전 컨설턴트 아니면 SMR 개발에도 속도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황제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미보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미보도 뉴스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고요 자 오늘 바쁘신 분들은 자 010-6411-8706으로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거 우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렇게 시황을 일포 드렸고요 우리 여러분들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2평선 구간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에 2평선 구간까지 내려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기술이 지금 호재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기술은 충분히 올라줄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7만 줄을 외인들이 갑자기 매수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외국인 거래별 동향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딱 폭탄 폭등 조짐이 딱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중을 엄청나게 올린다 자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폭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010-6411-8706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었는데 자 우리라고 혹시나 안 받아보신들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우리 기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느냐 자 AI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력기가 다가온다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리고 제가 두산의 노빌리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술까지 넘어온 건데 자 이거는 답이 사실상 제가 뭐 예전부터 4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거라 정해져 있었던 거에요 전기출력이 3배가 필요하다 자 원자력, 화력, 수력, 풍력, 태양열까지 자 이것 중에 원자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태양 우리가 화력 탄소 저감 때문에 오히려 줄여가고 있죠 수력, 기상이변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풍력 제한성이 너무 많습니다 태양열 규모에 비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뭡니까 원자력이에요 자 원자력인데 내년이면 모던칩을 구동할 만큼엔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군요 제가 이거 예측을 해놓고 나서 뉴스가 분명히 나와줄 것이다 자 결국엔 그대로 나와줬습니다 자 미 정부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안에 있는, 안에 있는 우리가 실석을 뺄 수 있는 뉴스를 우리가 무조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엔 뉴스 나와줬죠 자 예측되는 뉴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날짜, 내용 가려져 있죠? 원본 파일 어떻게요? 자 010-6412-8706이요 자 우리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내주세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기술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해결 빌기인처럼 원전의 진심, 미국 기술 추진 검토 자 어쨌든 근데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들어가면서 체코가 아니라 체코를 밟고 나가서 어떻게 탄력 얻고 북미 시장까지 진출하는 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도 무시할 만한 게 못하는 게 30조 원이에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규모를 밟고 나가서 북미 시장까지 진출해 나간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제가 여기서 써놨던 것처럼 빌기인체도 얘기를 해놨던 겁니다 자 빌기인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십억 달러 투자할 것 근데 그냥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차세대입니다 자 이 차세대를 우리가 끌어와서 보다 보면 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똑같습니다 자 다음 세대들, 우리 아이폰만 보더라도 다음 세대들 업그레이드된 성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구황까지 왜 내려주는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뭐겠습니까 자 이거는 물량 장악이에요 근데 너가 말하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 왜 우리 기술이냐 우리 기술에 뭐가 있길래 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체코 원전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밟고 나가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끝은 항상 어디다? 북미 시장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렸었죠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원전 종주국 자 영국, 한국을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본에 가서 김치에 대한 기술 전술을 바꿉니까?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김치에 대한 종주국이기 때문에 거의 김치의 우리 대가죠 우리나라가 모으기도 하고요 자 근데 원전 종주국이라 부리는 영국이 한국에 방문해서 협력을 논의한다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건 특별한 기술력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몇 번이고 드렸습니다 자 AI 및 전력 수요 원전으로 대응 나선 정부 대응 원전, SMR 독점 기술 보유, 우리 기술, 주목 다음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지금 우리가 상황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정보 기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 분석을 들어갔었어요 자 그리고 뭐 했어요? 기술적인 분석을 받았었죠 어디까지 온다? 이평선까지 온다 자 그리고 수급 계산 107만 주로 갑자기 매수했습니다 외인들에서 비중을 갑자기 늘려가요 자 이거 4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몇 퍼센트요? 정확도가 90% 이상이더라 자 나와줄 거라고요 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슈입니다 내년에 예견되어 있는 전력난 분명히 나와줄 것이고요 체코 원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상으로 갈 발판을 삼아서 최종 목적지인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할 것입니다 자 다만 타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타점을 왜 말씀을 좀 드리느냐 내가 이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았으면 말장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점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혼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방에서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텔레그램방이에요? 우리 여러분들 자 어떤 텔레그램방이에요? 우리 여러분들 다 들어오고 계신 텔레그램방이죠 뭡니까? 주식자랑 원역에 다 주자랑 컨텐츠 방입니다 자 30조원 초대형 수출기 열릴까? 체코 원전 수주전 이달 판가름 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걸 보내시지 않았다는 건 수익을 안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7월 딱 기분 좋게 시작하시려고 HLB도 미리 말씀드렸고 우리 기술 또한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HLB는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더 올라줬죠 자 이거 제가 7월 1일자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기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라도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몇 월 며칠이요? 7월 1일자 미리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가지 시황들과 우리 이슈들 요즘에 좀 있죠 가스 이슈 대안고래 프로젝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기업들 예상 기업들 제가 받아왔죠 우리 여러분들께 원펌 파일 제가 개인 번호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거 우리 여러분들께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수익을 좀 더 가져가고 싶으시면요 무엇보다도 정보가 빠르게 받아야 되고 정확한 기술적인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되며 자 시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고 자 수급도를 살필 수 있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일상을 보내시면서 데일리를 좀 보내시면서 자 무조건 이걸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대신해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번호 안전한 번호 010-6411-8706이에요 자 뭐라고요? 우리 두 글자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대응하셔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만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기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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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